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3일입니다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로운 동영상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훈아가 평양 공연을 취소한 이유입니다 나훈아가 평양 공연을 취소한 이유 2003년 9월 28일 올림픽공원 콘서트 중 통일 남북관계에 대한 발언이 실려 있습니다 한 8분 정도 됩니다 2003년 9월 28일이니까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훈아 씨가 여러분 원래 이 공연이 평양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오늘 서울 평화의 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연이 누구의 제재를 받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을 받고는 이런 공연은 절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간섭을 받기보다는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관객들이 박수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남쪽 북쪽 이산가족이 만나는 그 뉴스를 보고 아마 마음 아프시고 속상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이산가족이 천만이 넘는답니다 억지로 좀 봐주는 듯이 해서 한 몇백 명 만나게 해주는데 1년에 1년에 천만 명이 만나면 만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또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코라스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을 하니까 나훈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끄럽다 저는 이 노래를 제일 싫어합니다 4분의 3박자 늘여 터져가지고 한두 소절만 들으면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이 노래 부를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손잡고 그저 울고 앉아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언제 통일합니까 통일의 노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빠른 템포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통일 괴지나 칭칭 난해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언제 해도 해야 되는 통일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빨리 통일합시다 어떤 정치인 대통령보다도 통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훈아를 이 나훈아 씨가 1985년에는 북한에 정식자가 주선한 평양 공연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김정구 씨나 이미자 씨와 같이 가서 평양 공연을 했습니다 1985년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니까 북한에 좌파 정권처럼 끌려가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지 않으세요 김정은이가 지난 4월 남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열린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나훈아 씨가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서운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정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월 서울 광화문 프레센터에서 열린 제7회 여기자 포럼에서 평양 공연 당시 김정은과 나눈 대화 일부를 소개했는데 도 당시 장관에 따르면 김정은은 요구했던 배우들은 안 왔습니까? 나훈아라든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도 장관이 스케줄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정은이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도 장관의 해설인 적 저쪽은 사회주의 체제에다가 보니까 국가가 부르는데 안 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내가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인지 한국 정부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인지 어쨌든 나훈아 씨가 한 말 제재를 받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공연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 말이 끝까지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나훈아 씨는 프로입니다 프로 정신이 아주 강한 가수입니다 10여 년 전에 2005년으로 개혁하는데 월간조선이 나훈아 씨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사람은 오효진 씨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훈아 씨 봐 내가 가야 할 자리를 골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누가 말해도 설 자리가 아니면 절대 안 갑니다 이 말이 아주 멋집니다 누가 말해도 설 자리가 아니면 절대 안 씁니다 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2003년이면 노무현 정권이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김대중 정권처럼 항상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대하면 눌리는 저자세로 합니다 저자세로 나가요 이게 참 비극적인 현상인데 국력이나 도덕성이나 뭐로 보나 당당하게 나가야 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사람이 김정일, 김정은 민족 반역자 독재자 백성들을 굶게 죽이는 자 앞에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자존심이 이상합니다 그나마 나훈아 씨처럼 당당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곳에 넌 안 간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다소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민주당의 안민석이라는 의원이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이 캔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테러 지령자 앞에 내세워가지고 노래 부르라고 하는 것은 기쁨조대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방탄소년단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컬그룹이 되었는데 옛날에 60년대의 비틀즈라든지 70년대의 아바와 같은 그런 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을 데리고 가서 김정은 테러 지령자 반인도 범죄자 민족 반인도 범죄자 전쟁 범죄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고요 방탄소년단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김정은 앞에서 노래 부르는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공연할 수 있을까요 히틀러 앞에서 노래 부른 유대인 가수가 있었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술은 흔히 국경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은 국경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술가는 국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피카소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게르니카입니다 스페인 내전 때 독일 공군이 게르니카라는 마을을 폭격한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스페인 내전 때 프랑코가 이긴 다음에 그 그림은 어디로 갔느냐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에서 보관 중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피카소가 미국으로 가겠다고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거부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이유는 피카소가 프랑스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래서 공산당 선전에 이용됐습니다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학살했다고 해가지고 만화 비슷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 그림이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을 환하게 만든 거죠 그것이 또 공산당에 의해서 선전 자료로 이용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게 한국 교과서에 실렸어요 미군 학살을 하나의 스케치 같은 그림으로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 희대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의 한 분이 미국 자기 그림이 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평생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윤희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희상 작곡가로서는 평가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죽었다가 묻힌 시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영이 통영으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방탄소년단을 평양으로 끌고 가서 방탄소년단이 스스로 평양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고농스러운 저지에 있는 것도 정치와 예술이 연결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삽니다 예컨대 박은호입니다 박은호 박은호의 음악이 히틀러에서 이용됐다 히틀러가 박은호 숭배자였다 이렇게 돼가지고 박은호가 작곡한 음악은 최근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히틀러, 스탈린과 같은 반인류 범죄자입니다 그 자 앞에 예술가들을 데리고 가서 춤추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은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겁니다 위반하는 겁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때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나훈아 가수의 이야기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서 노래 안 부르겠다 그 말이 하나의 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